뺏겹찌를 다 뺏기 뿔 수 없잖아 당신이 빨리 말을 안해서 뺏기 뿔다 물체는 조금만 넣자 많이 넣으니까 지저분하기만 하고 손이 좀 작게 서르죠 물체는 물체육시켜주지 않도록 물체육시켜주지 않도록 물체육시켜주자 김치 20kg 20kg 당신이 물어봤나? 아유 똑똑하네 배추 한번 봐보자 노랗는거 보자 한번 비비 봐봐 손실 한번 떼어보자 단가 어쩐가 보기엔 엄청 조합이 있는데 맛있나? 음 맛있네 김치 rotate حم지 김치맛없으면 우리가 잘못할려네 형지 김치맛없으면 우리가 잘못한거네 배추가 맛있으니까 다 맛있게 돼있냐 맛있게 돼있넣 다 맛있게 돼있넣 물을 부으면 되지? 응 딱딱한 물을 부으면 되지? 육수 덕분이 없대요 그만큼만 해봐 끌려보자 이제 그만 지어도 된다 이거 뭉치니까 풀어야 된다 아 조금 뭉쳤어 젓가락 먹어봐봐 젓가락 먹어봐봐 짰나? 짰나? 안짜? 너무 딱딱한 저기 먹어도 되겠다 그지? 일단 밥을 더 먹게 같이 먹어봐라 꿀잎 쩝 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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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따가워. 쟤가 따가워. 주풍기 닮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얘기하자 송우씨. 우리가 그리기 큰 게 없네. 그리기가 많은데. 바꿀까? 너랑 그릇으로 바꿀까? 장갑 끼고 하지. 손 먹을 건데. 맹소리 났다. 뭔가 그럴듯해 줬네. 아승우씨. 계속 먹어야 된다 그죠? 다 섞일 정도를 껴거든. 손 따가워서 장갑 끼어야 된다 하니까. 조금. 지금 맛을 한번 봐야되는데. 안 먹을까 봐? 내가 하면 더 맛있다. 내가 하면 더 맛있다. 아직 안 될까 봐야 돼. 근데 그냥 좀 더 맛있어. 너는 날을 곁기게. 하지만 날을 곁기게. 액수에 남긴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경상도 말고 짠지 속에서 먹는 무시다. 짠지 속에서 먹는 무시? 응. 이란 무시 맛있나? 맛있다. 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양념 무시할 것 같아. 액기 발려야 된다. 양념 무시. 양념 무시. 양념 무시. 양념 무시.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우와 맛있겠다 김장한다고 욕봤네 맛있어? 응 이번에 젓갈을 잘 샀는가 봐 갈치 액체 그거 맛있더라 다음에도 이제 그거 사갖고 해야겠다 두껍지 반 잘라야될게 두껍지 반 잘라야될게 반 잘라야될게 레어 평소 만두 맛있지 않나? 나 유명한 집에서 살았는데 고기가 더 맛있나? 멈추는 고기 알지 말아 멈추는cos 너무 맛있다 고기가 익었지 않아요 고기 고기가 더 맛있다 고기가 더 맛있다 그리고 고기는 고기가 더 맛있어 고기 고기가 더 맛있어 흑믹 고기맛 마지막에 이 거리두와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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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뼈는 뼈는 에어로 고춧가루 김치만두 닭고놈 김치만두 닭고놈 김치만두 닭고놈 김치만두 닭고놈 김치만두 닭고놈 조식 그리고 너 땜에 땀을 그려야 되는데 도대체가. 맵다고? 붉으면 땀이 그래 많이 나나. 아이고 땀을 주치면 맵지도 안하는데 살짝 부은데 김치만두. 일단 이 뻘리로만 보면 머리끝이 뜨끈해진다. 병원 가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형 씨 이거 디젤트게 먹어. 고기 소화 잘 되게 키울 때 한 개 먹어. 고기 키우자. 그녀는 이제ping. 맨발 고기를 먹는것은 딸기맛. 계란 스파이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